리노 씨 계속 이렇게 보는데 너무 뭔가 조각상이 서 있는 거 조각미나 아마 제가 학창시절 때 순종 만화를 되게 되게 많이 봤거든요 뭔가 그 만화 속에서 금세 이렇게 이렇게 확 찍고 나온 약간 만진당 같은 느낌? 그럼 저희가 많이 듣죠? 제 조국 사진을 보시면 아니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 같이 찾아 봅시다 안경도 쓰고 아 그래요 안경도 썼어요? 귀여운 중학생이구나 아 진짜 데뷔하고 이제 팬분들께서 한가인 선배님 좀 닮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진짜? 응 어쩔 수 없는 중 그냥 감사합니다.